지금 여기서 차트하고 떠나버리면서 중앙찌르기에서 버틸 수 있는 그 타이밍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밀바지역으로 한번 조킹을 하면서 담원기와 싸움을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라이딩 출구탄! 와 로키! 로키! 로키가 먼저 왔습니다. 야 핫살 먼저! 주륵주리 소세지도? 잠시 후에 이제 삼필라 주인들이 우리 수출에 들어와서 환영인 세워주는 곳이거든요. 게임이 좋아요. 잼힘쪽에서 사격이 들어갔어요. 이화기 주신 두수류탄이 날아옵니다! 바로 마중 나왔네요. 위키드가 이런 구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뒤쪽에서 등등이 바지고 있고 나 일방적으로 수출을 던질 수 있고 와아! 위키드! 안쪽에! 투척보기! 잘 들어갔어! 이거 뒤쪽으로 역으로 빠지면서 보행고가 아래 자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절벽 라인 활용해줘야 합니다, 보행고. 문 열고. 일단은 그래도. 앉아주면서 헤드 피하고 긁어주는 플레이 훌륭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화랑이 버틸 수 있나요? 수류탄! 화랑 수류탄! 수류탄 많았거든요. 4개가 남아있었어요. 파랑 더 있어요. 문 열고 선물도. 선물도! 아, 이거 꼭 킬랭킹이다! 혼자서! 수류탄! 킬랭킹 80!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와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탁구할 수 있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검정 발소리 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내서. 정멸하는 것도 한 번 사이패들고 있습니다. 오 이거 한번 슈퍼플레이 장구가 보여주나요? 공을 왼쪽으로 비울이면서 들어오는 거 바로 잡아내겠다. 그렇죠! 여기서 장구 홈트! 3, 3, 5단이 온다! 푹 치고 장구 치고! 또 장구 쳤어요! 장단 중강 야하! 아니 그냥 자진몰이 장단으로! 정기적 쿵터다다다! 쿵터다다!